네 오늘 날씨가 춥네요 쌀쌀해요 아 그래도 저는 우비 입었거든요 밑에 긴 바지에 핫도님이 겁나 추울 것 같아 저희는 옷 다 젖어가지고 4자가 그렇게 쉽게 끌린다고 왔어? 4자야? 잘해 이번에 떨구지 말고 3자든 4자든 올려내 보컬 마치 조심해라 미끄럽다 바닥 뭔데 벵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? 조심해라 화이팅 다시 저리로 가 자, 거기 떼어라 일단 고기를 고기를 떼어라고 고기 떼어라 들어! 들어! 왜 못 들어! 잡았어? 육자 아니래 육자 아니야 떴다 떴어 떴어 우와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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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낚았네요 핫동님이 그나마 그대로 낚았네요 그래도 우와 우와 형님 크다 저게 뱅이다 저게 이제 뱅이에요 자 그럼 줄자 재볼게요 줄자 야 5자 그냥 넘쳐 5시 몇이야? 딱 5자 딱 5자래요 딱 5자 5시 잡을게 사진 찍어주세요 여러분 사진 찍어줘 자 여러분 사진 찍어주세요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오자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손맛을 느끼고 있구만 대물이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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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겁나 커? 행해? 긴 꼬리 제빵어 오바니가 힘이 더 세다 떨구는 거야 아 낚싯대까지 들고 계자 서로 힘들어해 팔 아파서 낚싯대까지 들고 있으니까 낚싯대까지 들고 있으니까 올라왔네요 크다 크다 팔 아파요 어머 팔 아파 45 45 45 45 45.5 45.5 자 제주도 넙대게에서 제빵어 5자 그리고 4자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